안녕하세요, 오늘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차요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차요태는 건강식품으로, 그 특별한 효능으로 유명해졌습니다. 차요태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에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. 첫째, 차요태에는 녹차나 홍차에 비해 훨씬 높은 카테킨 함량이 있어 면역시스템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도와줍니다.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둘째, 차요태에는 다이어트와 관련한 효능도 있습니다. 천연식이 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, 포화지방이 적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. 차요태 요리 몇 가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차요태 요리 다양하게 장아찌로 변신, 차요태 뽀금 요리 등등. 마지막으로 차요태의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차요태 장아찌 정말 아삭한 식감이 너무 많나요? 차요태 요리 중 쉽게 깍두기 담아보았어요. 차요태 말랭이 요리 양념을 하여서 맛있게 먹어볼까요? 차요태 껍질을 벗겨서 어슷 썰어주세요. 이상으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차요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차요태는 반으로 잘랐을 땐 모습입니다.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식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